한국의 Chickpea 한국의 자유 한국의 interviewing 러시아 우리 학생회 정말 사랑해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키스 시행을 했는데도 아직도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가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표현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장난하는 거죠, 지금 저는 언어는 상관없다고 봐요 자신이 정말 인식시키는 걸 느끼고 좋아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별로 제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짜증나네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옆에 동그라로 웃음으로 웃음으로 동그랗게 하고 싶어요 너 속에서 잡고 있던 거라고 고이도 지워버린다 고이도 헤이, 고이도 지워버린다 고이 너 나 어때? 매력 있어요 진짜? 자! 어떻게 할까? 좋은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? 한국에서 항상 가치있어서 고마워요 누군가가 파랑에 빠지거나 마음이 끌리는 건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